못해줘. 다시 써야겠군요. 왜 이러는 거예요?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. 난 당신에게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어요. 놓아주세요. 당신 정말, 정말 너무하네.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. 나 이용 못해, 안 헤어져. 이제 대답이 됐어요?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. 해, 소송해! 마음대로 해봐, 어디. 난 당신이랑 안 헤어져. 사장단 외에 있습니다. 부회장 보고 가라고 해. 해,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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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